미분계수의 값을 구하라. 뭐 고민할 거 없죠. f 프라임 x 5 곱하기 미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? 2에 3x 마이너스 3. 3x 마이너스 3 미분해주니까 3. 그래서 f 프라임 1은 5 곱하기 3 15죠. 1 대입해주니까 2에 0 제곱 1이니까 답은 15가 되겠네요. 됐습니다. 이거는 틀린 학생들 별로 없을 겁니다. 다음 23번.